지금부터 Git 컴플릭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컴플릭트가 발생하는 명령어인 Merge, Cherry Pick, Rebase, Revert의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충돌이 사고가 아닌 Git의 최고의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브랜치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브랜치를 전혀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브랜치 수업을 듣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충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은 3-Way Merge를 이해하는 거예요. 충돌은 3-Way Merge에 입각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3-Way Merge만 잘 이해하시면 충돌이 이해가 되고 충돌이 잘 이해가 되면 Git의 복잡성에서는 해방되고 여러분은 코드의 복잡성과 싸우는 데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Merge의 관점에서 3-Way Merge를 한번 따져보죠. 그 전에 3-Way Merge가 아닌 것 2-Way Merge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두 개의 브랜치는 서로 내용이 다르죠.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하면 이거를 병합하려고 하면 어디만 자동으로 병합할 수 있냐 둘 다 똑같은 부분 1만 자동으로 병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 수정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꿈은 뭐예요? 최대한 많이 자동으로 병합해 주는 거 또 병합하면 안 되는 거 양쪽 다 수정한 것은 병합하지 않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는 꿈꿉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등장한 환상적인 개념이 바로 3-Way Merge입니다. 3-Way Merge에서는요. 이 두 개의 브랜치의 공통의 조상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베이스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베이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적용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하는 말 일단 따라해보세요. 이렇게의 변화와 이렇게의 변화를 베이스에게 적용한다. 그것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베이스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어디를 수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1은 양쪽 다 1이죠? 수정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M2고 여기는 E예요. M2로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M2와 M4를 수정했다는 뜻이에요. 얘는요? E3와 E3와 E4를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베이스 덕분에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다 수정한 걸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베이스를 배치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계적인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베이스예요. M2, M4, E3, E4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셋 다 1이니까 아무도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1이 되면 돼요. 자, 원래는 2인데 M2가 됐어요. 근데 얘는 안 바뀌었죠? 그 얘기는 M2로 바뀌었다. E3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원래는 4인데 얘는 M4예요. 원래는 4인데 E4예요. 둘 다 수정했으니까 저거는 자동으로 병합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아까 시작할 때 따라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자, 베이스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렇게의 변화와 이렇게의 변화를 베이스에게 적용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공통된 부분 또 한쪽만 수정한 부분 또 양쪽 다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 최종본에다가 담게 되는 담는 과정이 바로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3way merge 그리고 이 3way merge에 입각한 충돌은요 이런 명령들에서 발생해요. 자, merge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리픽 체리픽은 부분 merge예요. 얘도 merge입니다. 사실은 자, rebase rebase는 merge를 좀 이해하기 쉽게 조작해서 한 줄로 만드는 게 rebase고 얘도 merge예요. 자, 그리고 reba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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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특정 버전을 취소한 내용을 최신본에 merge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도 merge입니다. 즉, 다양한 목적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merge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가장 전형적인 merge인 merge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디가 이렇게 있는데요. 음...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main 브랜치에서는 원래 1, 2, 3, 4였는데 m2로 고치고 commit m4로 고치고 commit했어요. 자, exp 브랜치에서는 e3로 고치고 commit e4로 고치고 commit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main이 exp의 변경 상황 여기 요만큼이 변경된 거죠. 이 변경들을 병합하고 싶다. 그럼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gimmege exp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3way merge는 어떻게 배치되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베이스를 공통의 조상으로 지정하고 한쪽은 c1 한쪽은 c2 이렇게 3자를 대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자, a에서 c1 사이의 버전이 1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들은 무시돼요. 걔들은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베이스와 c1, c2 이 3자만 비교해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이스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a에서 c1으로의 변화 와 a에서 c2로의 변화를 a에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m2, m4가 수정됐다. e3, m4가 수정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줄은 모두 같고 m2만 다르고 e3만 다르고 둘 다 다르니까 컴플릭트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컴플릭트가 발생하면 여러분의 에디터에는 코드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1 m2 m3는 자동으로 머지가 됐죠. m4 한쪽은 m4 그 중에 헤드가 있으니까 내가 체크아웃되어 있는 곳은 m4고 내가 병합한 p병합 커밋은 e4인데 양쪽 다 수정한 거기 때문에 병합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git merge 툴과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merge 도구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보셔야 될 것은 베이스를 보는 거예요. 원래는 1, 2, 3, 4였는데 그 다음에 내 걸 봅니다. 나의 최신 나의 최종 작업은 m2, m4를 수정했구나. 그리고 remote를 봐요. remote는 이제 병합이 된 쪽이죠. p병합 커밋 여기는 e3, e4니까 보니까 이 네 번째 줄에서 양쪽 다 수정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바꿔야 될까 생각해서 코드를 바꾸시면 되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명령어 cherry pick입니다. 여러분 cherry pick도요. 결국에는 merge예요. 병합입니다. 다만 얘는 특정 커밋 하나만 병합하는 애가 cherry pick이에요. 자 여기 우리 이전에 봤던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b2 버전의 변경 사항만 c1에 붙이고 싶어요. 정확하게는 메인이 메인이 b2를 병합하고 싶다. 그 명령을 get cherry pick b2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3-way merg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이 상황을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3-way merge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의 변화를 베이스에게 가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a와 c1 사이의 차이를 보면 m2 m4가 다르죠. 그리고 a와 b2 사이의 차이점을 보면 e3가 다릅니다. 즉 여러분이 베이스를 여기에다가 놓는 걸 통해서 a와 b2 사이의 차이점만 c1에다가 적용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3-way merge 계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셋다 1이고 m2고 e3고 m4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일치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는 c1 m2 m4에다가 b2 e3를 합치고 싶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는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m2 e3 e4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음 c2의 변경사항만 c1에 붙이고 싶다. 메인이 병합하고 싶다. 여기서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기체리픽 c2를 하게 되면요. 3-way merge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렇게 적용됩니다. 멈춰놓고 생각해보세요. 아하 c2를 체리픽 할 때는 c2의 점 버전을 베이스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변화와 이렇게의 변화라고 하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의 차이를 베이스에 적용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베이스를 여기에다가 두면 c2 입장에서는 어디를 취하겠다는 뜻입니까? e4만 다르잖아요. 즉 e4를 베이스에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새로 만들어질 버전은 1, 2, 2, 3, 2, 4가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줄은 둘 다 1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얘만 m2니까 얘가 m2고 얘는 2니까 이 베이스를 m2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세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해요. 자 베이스는 e3인데 얘는 3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하니까 여기 있는 e3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3으로 바뀌었다는 건 a에서 b2로의 변화인 e3를 무시하겠다. 없애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렵죠? 쉽진 않아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m4고 얘는 4니까 오버라이팅이 돼서 얘가 m4로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끝에 있는 4는 얘도 수정하려고 하고 얘도 수정하려고 덤벼드는 꼴이니까 충돌이 일어나야겠죠. 자 계산식으로 봅시다. 자 셋 다 1이에요? 1입니다. 얘만 m2에요? 자 얘는 원래는 e3 베이스는 e3이고 얘도 e3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정 안 한 걸로 치는 거죠. 근데 c1이 3이에요. 그러면 3만 수정한 걸로 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a에서 b2로의 변화인 e3가 무시된 거죠. 그냥 3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똑같습니다. 한쪽은 e4고 한쪽은 m4니까 둘 다 수정했으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1, m2, 3까지는 자동으로 머지가 됐죠. 자 근데 내가 작업한 거는 m4다. 여기가 m4죠. 저쪽이 작업한 건 e4다. 그래서 충돌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뜻인 거죠. 전문 도구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컬 내가 작업한 거를 먼저 보세요. m2, m4죠. 그리고 베이스와 리모트를 보면 이 두 개가 다른 점을 보니까 여기가 수정된 거죠. 즉 4를 e4로 바꾸는 변경사항 그러면 충돌란 부분은 네 번째 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작업한 m4에다가 내가 병합하려고 하는 4를 e4로 바꾼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보자. 자 체리픽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체리픽은 오버라이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체리픽도 엄연한 머지에요. 다만 특정 버전만 부분적으로 머지하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리베이스입니다. 이 리베이스는 상당히 복잡한 친구예요. 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리베이스는 그래서 리베이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왜 필요한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지를 하면요 가장 큰 단점이 엄청나게 많은 머지 커밋이 생겨요. 서로 다른 브랜치가 각자 작업을 한 상태로 병합을 하면 충돌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때마다 머지가 생깁니다. 특히나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머지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머지 헬 또는 브랜치 헬이라고 불러요. 자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등장한 개념이 리베이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익숙한 머지예요. 머지는 우리가 실제로 작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건 동시에 작업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걸 아주 대단한 걸 생각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한데 이거를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얘를 일자로 쫙 피자 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기는 아니고 좋은 사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작업이 A B2 C2 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1과 C1 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타임라인을 로그를 심플하게 선형적으로 바꾸자 라는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리베이스도 머지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머지를 했건 리베이스를 했건 그 결과가 되는 최종적인 병합 대상은 최종적인 병합의 내용은 반드시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과정이 다르죠. 머지는 진실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거예요. 리베이스는 단순함을 추구해요.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베이스에서는 어떻게 컨플릭트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저는요 뭘 하고 싶냐면 이 타임라인이 아주 복잡해졌기 때문에 B2, C2의 작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B1, C1 작업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즉 B1의 다시요 메인의 베이스를 A가 아니라 C2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B1의 패런트를 A에서 C2로 바꾸면 되는 걸까요? 안 되죠. 왜? 그렇게 되면 B2와 C2에서 한 작업이 사라지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B1을 C2로 체리픽하고 다시요 C2가 B1을 체리픽하고 만들어진 결과가 C1을 체리픽하는 연속적인 체리픽을 통해서 리베이스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명령은 Get Rebase EXP인데요 지금부터는 저 Rebase 작업을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자동화할 수 있죠? 그리고 수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동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수동의 고단함을 이해한 사람은 자동이 고마워져요. 삶의 질도 높아지고 감사한 것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한번 처리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Git Checkout C2를 통해서 헤드를 C2로 옮겨야 됩니다. 왜요? 이 B1의 내용을 C2로 붙이고 C1에서 한 작업을 또 뒤에 붙여야 되니까 C2로 그 다음에는요 체리픽 B1을 합니다. 자 그러면 3-way merge는 어떻게 돼요?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해보면 B1의 직전의 버전인 A가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삼자대면을 해보죠.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셋 다 1이니까 1이죠. 얘만 M2니까 M2예요. 어때요? 얘만 E3니까 E3고 얘만 E4니까 E4입니다. 그리고 헤드가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게 된 건가요? 자 C2 E3 E4를 수정한 이 C2 거기에다가 M2를 병합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잘 나왔네요. 음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여기 있는 C1을 D에게 붙여야 돼요. 자 기체리픽 C1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C1의 변경사항이 D로 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때에 우리가 요렇게 3-way module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변화와 요렇게 차이를 요기다가 적용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음... 계산식부터 보시죠. 자, 보면 3-다1이고 M2고 E3고 충돌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이 충돌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merge랑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과정이 조작돼서 B2, C2 다음에 D와 E 작업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 라는 것이 리베이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충돌이 일어나면 화면은 여러분 에디터에서는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예. M4와 E4가 양쪽 다 수정됐으니까 충돌을 해결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명령어는 명령어 창에는 이렇게 뜰 겁니다. 자, common.txt라는 파일에 대한 오토 머징을 하다가 컴플릭트가 발생해서 더 이상 자동으로 하지 못한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C1 버전을 붙이다가 충돌이 났다. 라는 뜻이고요. 음 충돌을 수정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했으면 git add 충돌란 파일을 하면 충돌을 해결했다라는 걸 기세게 알려주는 거고 rebase continue를 통해서 다음 merge를 진행하겠다. 다음 체리픽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충돌이 나서 나중에 하겠다 싶으면 git rebase 어버트 어버트를 하시면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rebase 입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면 헤드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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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는 충돌이 해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요 메인을 2로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은 헤드를 메인으로 이동시킵니다. git 예전에 실제로 작업했던 b1과 c1은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명령은 리버트입니다. 리버트는 어떤 특정 커밋을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취소가 아니라 특정 커밋을 취소한 내용을 최신 커밋에 merge하는 게 리버트이기 때문에 리버트도 merge 패밀리 안에 들어가고 merge 패밀리 안에 들어가면 컴플릭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리버트라는 명령부터 좀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m1 커밋 m2 커밋 m3 커밋 m4 커밋 란 5개의 커밋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git 리버트 c를 하면 이 c를 취소하겠다는 뜻인데 어떤 게 리버트의 올바른 의미일까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때요? c를 취소하니까 취소한 b가 최신 버전이 됐네요. 이게 리버트일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자 c를 취소했으니까 b에서 c로의 변화 m2죠. m2를 취소하면 m2를 2로 바꾸는 이 변화를 최신 버전에게 줘서 여기 있는 m2를 2로 바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커밋 중에 어떤 특정 커밋의 작업만 외과 수술한 거죠. 이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즉 리버트는 어떤 특정 커밋을 취소한 변경사항을 마지막 커밋에 병합한 겁니다. 자 우리 리버트 한번 충돌이 없는 리버트와 충돌이 있는 리버트를 각자 살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리버트 c를 하게 되면요 3-way merge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자 리버트 c는요 b에서 c로의 변화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c에서 b로의 변화가 취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가 잡힙니다. 자 베이스가 이렇게 잡혔다는 건 무슨 뜻 이라고요? b에서 c에서 b로의 변화 뭐예요? m2를 e로 바꿨다. 를 베이스에 적용하겠다. 그리고 c에서 e로의 변화 m3와 m4가 추가된 거죠. 를 역시나 이 베이스에 적용한 것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계산식으로 빼보면 보시는 것처럼 셉다 m1 얘만 2니까 2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m3 여기는 m4가 되니까 c를 취소한 내용이 d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메인이 새로운 버전인 d를 가리키면 이 리버트 과정이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요 컴플릭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이랑 똑같은데요 e에다 e 커밋에 f 커밋이 추가됐는데 얘는요 네 번째 줄에 e4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애들이랑 다른 특이함은 이 4를 m4로 바꿨는데 e4로 또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 리버트 e를 합니다. e를 취소해요. 그러면 쓰리웨이 머지는 어떻게 배치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e가 베이스고 한쪽은 d 한쪽은 f 인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m4가 4가 되었다라는 그 변화를 베이스에 가하고 그리고 m4가 또 2포가 됐잖아요. 그걸 또 베이스에 가하니까 한쪽은 이한테 4로 바꾸라고 하고 한쪽은 이한테 2포로 바꾸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여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계산식입니다. 자 셋 다 m1 m2 m3 여기는 예 물음표가 나오죠.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을 해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맥락에서 커밋 메시지를 아니 여러분의 에디터를 보면요. m1, m2, m3는 자동으로 병합이 되고 굉장히 실제로 해보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리버트는 이렇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헤드는 나의 최신 버전은 e2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취소한 버전 취소한 취소한 버전의 원래 내용은 4다. 여기를 둘 다 바꾸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3way merge 도구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네 번째 줄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줄에 포커싱을 해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겠죠. 일단은 내가 작업한 거 로컬 나는 e4를 작업했구나. 마지막에 최신 버전은 그리고 베이스와 리모트의 차이를 보고 m4 m4라고 수정한 걸 취소해서 원래 내용인 4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네 번째 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고민한 다음에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때에 터미널에는 이런 명령이 이런 피드백이 될 겁니다. 오토 머징을 하다가 실패했다. 어디서 실패했냐. e를 취소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e가 리버트 하다가 실패했다. 뜨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이상한 기호를 없애고 최종적인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git add를 하고 git 리버트 리버트 컨티뉴를 하시면 이제 리버트가 진행이 됩니다. 리버트는 충돌이 일어나면 연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도 컨티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리버트를 취소하고 싶다. 어버트를 하면 여러분이 리버트 하던 작업이 취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컨플릭트를 지탱하는 핵심 아이디어인 쓰리웨이 머지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제 충돌이 사고가 아니라 기시 제공하는 최고의 기능이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같은 현상이라도 그것을 사고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다르겠죠. 전자는 불평을 할 거고 후자는 감사할 테니까 공부가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덜 불행하게 합니다. 덜 불행해지신 것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끝